도깨비볼 이안 도깨비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1일 일요일 운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해년입니다. 얼마 전에 무진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자일이 떴습니다. 일단 청간에는 내 주변인 나와 비슷한 내 동료들, 친구들, 동업자에 해당하는 비견과 겁제가 상당히 떠있네요. 전체적으로 내일의 흐름은 연인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인들 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보이는데 이별론이 좀 들어와 있어요. 끊어진다고 그러죠. 기존의 인연들과 카톡 차단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그동안 내가 좀 잘해줬는데 이유를 모르고 그냥 나랑 인연이 끊어져요. 그런 이별론이 좀 많이 보이고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끊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예전에 내가 기억도 나지 않은 일 때문에 요즘 뉴스 보면 참 흉흉한 일들이 많죠. 주변 대인관계, 즉 주변 사람들과의 옛날 일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은 일이 들추어져서 구설에 시달리신다거나 혹은 법적인 송사의 연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조심하지 않으면, 미리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은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결혼하시고 한동안 아이가 없는 분들은 물론 소수에 해당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운이니까 임신에 대한 소식도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그동안 뭔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다거나 원룸이나 이런 어떤 기숙사를 구해서 떠나가는 흐름이 보여요. 하지만 완전한 독립은 아니세요. 떠나갈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독립은 아니고 일단 이게 퇴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보입니다. 그동안 계속 의타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셨던 분들 부모님이나 친구 혹은 언니, 오빠, 형 집에서 기거를 하셨던 분들은 드디어 이제 새로운 거주지를 발견을 해서 아, 내가 옮길 수 있겠구나. 혹은 내가 옮겨야 되겠다. 혹은 이사 날짜가 이날 정해질 수도 있어요. 1월이네요. 모두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고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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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